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성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성제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성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고,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리고 집, 그 원인은 집착이다 그리고 그치만 집착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멸, 그리고 그 길은 수행의 길은 중도다 팔청도 이렇게 도 지난번에 이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누었어요 세 가지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제 고고, 첫 번째는 고고는 당연한 고,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우칠 필요가 없는 그냥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거나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고통 고고 그 다음에 이제 괴고, 괴고는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이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즐거움, 감각적인 즐거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더 많을수록 그만큼 고통이, 그만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바깥 현상, 바깥 이런 음식이나 연애나 돈이나 이런 것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제 고통 이렇게 그 괴고는 이제 우리에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연애 같은 게 있잖아요 연애조차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 그분하고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아픔을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첫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헤어지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변하는 행복, 괴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이 고통으로 변하는 이제 이런 게 괴고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괴고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결혼이 주는 행복도 있지만 그래도 결혼이 주는 고통, 산 같은 그런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뭐 또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업도 많이 쌓고 돈이 많아지면 뭐 많이 베풀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만약에 돈만 있으면 뭐 많이 베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 줄 알죠 그리고 뭐 뭐랄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더 착이 더, 집착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더 인색해져요 그리고 이제 더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되게 오만해지고 자기 돈에 대한 그런 이제 그래서 이런 또한 막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진짜 돈이 많아지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뭐랄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이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돈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할 때는 그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마약의 영향이 이렇게 없어지면 그럼 다시 그 마약을 찾게 되고 또 약간 이제 그 찾을 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는 마약 중독자는 아니지만 뭐의 중독자이기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쇼핑 중독자 뭐 아니면 뭐 음식 중독자 우리 시대에 음식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음식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뭐지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것을 그러면은 먹지 말고 뭐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어디 놀러 가지도 말고 그런 그러면은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인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이제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이제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 오래가는 행복 의지할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 자체는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에 그냥 그냥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요 항상 뭐가 좋은 거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도 가지려고 하고 또 막 영원히 가지려고 하고 이런 그러면 집착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고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냥 오늘 여기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이 순간 그거는 이제 고통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집착이 생기면 고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순간에 그 뭐 즐기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다음에는 똑같은 예를 들면 오늘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럼 내일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근데 짜장면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짜장면 있어도 먹고 싶지만 먹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괜찮아 이런 게 집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죠 부처님도 망고를 이렇게 아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망고가 없으면 막 괴롭고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랑 사귀면 좋지만 없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착 없이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헤어질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 아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순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아끼고 하지만 헤어질 줄 알고 이런 언젠가는 다 헤어지거든요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이런 고통에 지배받지 않고 불만족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고라고 하죠 이런 세 가지 고 중에 행고는 이 괴고로 인하여 생기는 근본적인 그러한 불만 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산다고 했거든요 약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용한 절망 조용한 불안 약간 뭐가 이렇게 어 뭐가 이렇게 좀 아 틀린 뭐가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기분이잖아요 이 주제는 조금 커서 다음 시간에 우리 행고를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시간에 사성제를 이어서 오늘은 이제 괴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다음 시간은 행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